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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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찾았어요 어?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어 야 맞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아 뭐야 좋은 게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명령을 하달아겠다 지금 지옥 포탈이 지금 요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지옥 포탈 내가 만들 동안 날 좀 지켜줘 제대로 막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개참삼이에요 혹시 우유 필요한 사람들 저기에 토있다 오 좋아 근데 좀비도 있어 어어 이거 뭐다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옥 포탈까지 가는 게 좋아 좋아 아 야 뭐야 줌민이 야 니네 제대로 안 막을래 어어 나는 앞쪽 담당이었어요 야 나 제나님 네? 위에만 막는다가 다가 아니잖아 아래 구멍 다 뚫려 있는데 그거 뭐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나 라이터 있어 라이터 있어? 가자 됐다 짠 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번에야말로 성공하고 돌아 야 잠깐만 루야야 어? 인간적으로 방패는 좀 다 같이 만들어서 쓰자 모르는 척하는데 야 너만 방패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야 너무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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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말로다가 이것도 내가 다 만들어줘야지 또 가 여기 아 그래 진작에 이럴 것이지 레츠고 가자고 휴 야 그래도 이번 지옥 갈때는 좀 편안하게 가겠네 으어어어 어? 야야야야야 어? 아래에 뭐야? 화다가 없어 화다가 없어 화다가 없어 우와 왜 왜 왜 이런데서 나온거야 어? 근데 우리 용암땜에 가로막혔는디 점프해서 가면 되지롱 야 이걸 용암 막으면 되지롱 아 야 재난인봐 생존형 머리 하하하하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어? 지옥 재도전을 시작합니다 지옥의 유적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가는 거야 좋아 오 뭐야? 헌무암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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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네 그러진 않아요 여기 뭔가 드래곤 나올 것 같아 그쵸 그니까 저기 막 사이에서 갑자기 으어양 소리 들리면서 좀 안전해졌어 어 좀 안전해졌어 이제 이대로 우리 유적 찾으러 가면 돼 야야야 쟤한테 교황 걸면 되잖아 네 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데 이게 금옷 입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 아 금옷 있어? 어 나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있고 모자도 있고 갑옷도 하나 더 있어 은행 내다 은행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이거 입고 가까이 가서 황금을 주면은 황금 조각인가? 이거 오오오오 오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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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휴게소 어 휴게소 어 휴게소 오 생각보다 오래 보네 그러니까 감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봐 어 어 뭐야 이상한거 줬는데 물병 줬어 물병 야 이상한거 줘 엔더진 줘 안 줘 가차요 가차 혹시 우유는 없어? 어 뭐야 인첸트는 신발을 줬는데 어 잠깐만 그거 아니야? 저 야 영원가석 영원가석 오 그러니까 그게 소울샌드 위에서 빨라지는 그 신발이요 이번엔 가죽 줬어 어 야 뭐야 왜? 갑자기 좋은거 줘? 철검 날카로운 뽀야 이거 오오오 우와 다 뽀려놔야겠다 알아서 바꿔주네 얘 지갑 팔살 털리는데 오늘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우리 교환하면서 좋은거 많이 나왔다 맞아요 좋아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그대로 가자 유적 찾으러 오케이 유전 감전 블레이즈 잡으러 가자 가자 블레이즈가 한 다섯마리 잡아야겠지 아 야 유적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뭐가 되겠니? 대박 로비님 엄청 빠르고 막 주변에 막 영혼 막 떠다니는거 알아 그 신발 때 맞죠 이게 그 발걸음 머시기에 힘이다잉 어 야야야 찾았어 찾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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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요 찾았어 유적 찾긴 찾았는데 저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가라 오바 그러면은 우리 각자 알아서 블레이즈를 좀 잡자 오케이 제일 중요한건 스켈레톤이 많다 아오 뜨거워 아아아 뜨거워 오오 던지지 마세요 블레이즈님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알았어 요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너 거기 부서진다 아 흑의성은 안 썼죠 아 으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야아아아 화염저격 먹었어 화염저격 먹었어 아 화염저격 먹었어 너 되게 빠르다 야 누가 엔더맨 건드렸냐 야 나 죽어! 나 죽어! 아! 제나님 저 바보! 나는 화염조원 빨리 먹어서 살았어 오케이! 아 뜨거 뜨거! 안 죽었는데 곧 죽을지도 몰라 나도 곧 죽을지도 몰라 블레이즈 발견! 위도 잡고 어? 블레이즈 하나, 둘, 셋 우와! 블레이즈 컴온! 어?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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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박아! 로빈스! 루야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루야야! 그럼, 너한테 모든 게 달렸어 루야야! 일단 노력해볼게 아, 시켜! 여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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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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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야야야! 너 어떡해! 다 못 먹었긴 했는데 중요한 건 먹은 것 같거든? 위도 잡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넌 할 수 있어! 오케이! 하나만 잡았다! 나이스! 어? 뭐야? 박대기! 어? 박대기 있구나! 깜짝이야! 오케이! 잡았어! 박대기! 나이스!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여기도! 오케이! 나이스! 뭐야야! 안돼! 블레이즈 가루 몇 개 있어? 지금 블레이즈 3개! 막대기! 아, 3개? 몇 개만 더! 그거까지만 잡아! 오케이! 요거랑! 왜 절로 가냐 넌! 어땠다! 나이스! 어떻게 만들거라? 야, 지옹훈 만드는 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악! 안돼! 왜왜왜! 무슨 일이야! 아, 저 스탈렛으로 진짜! 야! 아, 아악! 아, 놀랐잖아!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 아, 놀랐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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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랐어! 맞아! 우리보다 더 놀랐을 때! 아, 씨! 너 욕하게 놔둬 있으면! 야! 아니야, 아니야! 욕하지 않아! 빨리 돌아와! 가벼 쭉! 제발! 자나님! 왜요? 우리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루야가 그래도 찾았다니까! 루야야, 오고 있니? 오고 있다! 야, 오고 있다! 아, 다행이다! 저봐! 쟤는 살려놓으면 자기 할 일을 한다니까! 그러게! 밥값 1인분 최고인데? 너는요! 오고! 오고! 그래, 소랑 똑같은 취급이나 받아라! 오고! 아, 루야만 오면 돼! 루야만! 어, 날도 밟고 있는 것 같으니까! 루야가 바로 오기만 하면 되겠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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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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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왔구나! 루야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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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즈 가루 갖고 왔어? 힘들었어! 아니, 힘든 거 말고! 블레이즈 가루 갖고 왔냐고! 내가 반가워! 블레이즈 가루가 반가워! 어... 이거 말 잘해야 되겠지? 루야님이 반갑지! 어, 그렇지! 루야님이 반갑지! 루야님이 짱! 우와! 블레이즈 가루다! 이야! 오! 이야! 예! 야, 다섯 개나 갖고 왔어? 야, 너 간만에 오늘은 네가 영웅이다! 진짜! 와! 진짜! 너 오늘 망나니 짓 한 거 용서해! 어, 너무 좋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지옥 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템도 무사히 건져 왔고요 다이아몬드라던가 각종 아이템들은 좀 잃긴 잃었지만 아주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남은 거는 엔더월드인가? 그러면 다음 회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흔들어주시고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이것도 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